자 여기는 백두산 백두산 거의 정상위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520계단 한 800계단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쭉 촬영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곳이 꼭대기 같은데 아주 멀었습니다. 자 백두산 아래 정경 자 여행들은 앞쪽에 한번 벌써 올라갔어요. 저는 속도가 느렸어요. 자 백두산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증길 자 앞에 하얗게 보이는게 눈이에요. 눈이 아직 안 녹아서 저렇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기선 이 물은 천지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렇게 외부가 단계가ировано 그래서 이 물은 천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자고뿐 발전해요. 소금을 해야합니다. 제 물은 천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린 섬을 이용해서 이제 내려오는 물이 이것보다도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하얀 물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물이 여기는 중간휴게소입니다. 자 백부산 올라오실 때 등산화 이런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리바시고 와도 되겠네요. 단 추울때는 발이 많이 시릴겁니다. 여기는 백부산에 피는 야생화입니다. 7월달에 7월달 8월초에 오면 엄청 많이 피는다고 하니까 오시려면 그때 오시면 꼭 구경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마꾼이에요 가마꾼. 가마꾼인데 몸 불편하시고 하신분들은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용하는데 50달러인가 70달러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정도 압니다. 여기 보이는가 눈입니다. 지금 6월 23일인데 눈이 아직도 올라갔어요. 우리 가이든이 잘생기셨죠? super굴의 버전은 점프기 아시피 입니다. 가이든이 잘생기셨죠? 가마하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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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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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여기는 저 뒤쪽에 눈이 녹아서 지금 시내물이 형성에서 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눈이 녹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멀리 보는게 중국 대륙입니다 엄청나게 넓은데 사람 사는 데는 많이 안보이는거죠 멀리 보는게 넓은데 사람 사는 데는 많이 안보이는거죠 자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쉬는 사람이 많이 보이네요 상당히 힘듭니다 자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쉬는 사람이 많이 보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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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한 200m 정도 남은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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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정상 같은 분위기가 살짝 납니다 아 아 자 갖고 그 높에 한다고 보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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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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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쪽으로 오세요 천지 잘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바로 앞에 천지입니다 우와 저쪽에 한번 보세요 사람도 천지 와 소리만 나오네요 와 소리만 멋집니다 자 우리 일행 안녕하세요 일행 자 천지 한번 찍어 볼게요 천지야 천지야 다시 날 estud bunk ת은 잘후라 잠 olmay 바라 야 가전 티미 보입니다 Side ihr 7 vit 응 你的 우리 일행들 틈이 살짝 보입니다 우리 일행들은 타 crystallinated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